시설 작물 재배가 늘어나면서 예천 호박벌 보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. 예천군 호박벌 특화센터는 올해 호박벌 완성봉군 천여통 우량여왕벌 만마리 등 호박벌 보급을 지난해보다 35% 늘릴 계획입니다. 화분 매개 곤충인 호박벌은 토마토, 참외, 딸기 등 시설 원예 작물 수정에 매우 효과적이고 사과를 비롯한 과수에서도 탁월한 수정 능력이 입증돼 수요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.